이 핫한 여름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희 식단을 일단 공개할게요 건강한 식단 매니아였던 거예요 제가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상 차려놨어요 제 식단을 공개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애기 엄마가 어떻게 몸이 그럴 수 있냐고 식단을 공개하나 운동을 하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으셨거든요 근데 저도 출산 막달에 만삭대는 저도 70kg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172.12kg 이렇게 되고 그 정도의 몸무게 55kg 정도를 55kg인데 크게 변동이 없어요 저는 늘 그 상태로 가는데 그렇다면 제가 뭔가는 있겠죠 요즘에 특별히 운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식단을 한번 제가 써내려 봤어요 쭉쭉 써봤더니 의외로 좀 생활화 돼 있게 건강하거나 아니면 제가 스스로 좀 절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알려드려도 괜찮겠다 해서 우리 이 핫한 여름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가 오늘 1탄 저희 식단을 일단 공개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일 진리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 거기엔 일단 장사가 없어요 일단 그건 전제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제가 먹는 음료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마시는 종류는 딱 요 4가지만 마시거든요 4가지가 아니죠 5가지 되겠네요 먼저 물 물은 제가 집에 정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통씩은 의식적으로 일하거나 뭐 할 때도 항상 들고 다니고 아니면 집에서도 일단 한 통 열어서 의식적으로는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못해도 이거 3개에서 4개는 마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1.5리터에서 1리터 정도는 제가 꾸준히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 그리고 탄산수 그리고 탄산수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우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 안에 커피 커피는 아침에 정신 깨려고 에스프레소 한 모금 마시고 우유 타올 마실 때도 있고 아니면 아메리카노로 마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먹다만 T인데 T 이렇게 하는데 일단 마실 건 여러분 이 5가지 랑 그 다음에 술 맥주 맥주 마시는데 그거 외에는 안 마셔요 주스를 일단 안 마셔요 탄산은 당연하고 주스 마시면 왠지 딴 것도 다 마시는데 주스까지 먹으면 고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마시는 품목이에요 음료는 이 정도인데 일단 여러분 제가 아침에 눈을 뜨 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따뜻한 물을 한 잔을 가득해서 마시거든요 이유는 제가 출산하고 나서도 수여 하는 동안에 계속 65kg였어요 배가 너무 막 출렁이고 하니까 출산하고 나서도 저 혼자 계속 복부 마사지를 두 달을 계속 다녔거든요 배에 탄력 붙이려고 너무 고민이 돼서 내가 살이 빠지겠 는냐 어떻게 되느냐 내일 뭐 탄력은 돌아오냐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냐 이들은 못 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항상 호소했더니 거기 계신 분이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은 아니에요 따뜻한 물을 물로만 아예 물을 바꿔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1년에 그것만으로도 빠질 수 있는 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게 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침에 바로 찬물 마시는 건 좀 부담이고 제가 정수기에 반 정도는 정수물 반 정도는 온수물을 담아서 저의 한 체온 정도 되겠죠 그런 물을 이렇게 벌컥 벌컥 일단 한 잔을 마셔서 클리어 하고 그다음 하는 게 제가 티 티는 안 가리고 그냥 다 마시거든요 이건 페퍼민트고 여기에는 홍차도 같이 들어 있고 과일차도 들어 있고 또 이렇게 발효된 차들도 마시는데 특별히 다이어트에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해서 차를 가리는 건 아니고 그냥 차 자체를 좋아해요 커피는 마시면 약간 악마의 유혹 아닌가요 살짝 타락한 뭔가 정신을 깨면서 뭔가 좀 그 싹쓰름한 중독성이 좋고 티 같은 경우에는 마시면 제 온몸이 좀 정화 된다고 해야 되나 맑은 느낌이 좋아서 하루에 다른 종류로 티 두 잔에서 세 잔 정도는 계속 마시거든요 이거 준비하면서도 마시고 화장 하면서도 마시고 항상 따뜻한 티 어차피 티는 뜨거울 거잖아요 여름에도 솔직히 찬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잘 안 마셔요 우유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료는 딱 이렇게만 마셔요 플러스 술 소주 못 마셔요 그다음에는 제가 아침으로 먹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희 집은 아침에는 일단 한 시가에 안 먹거든요 주로 시리얼이나 아니면 빵에다가 발라먹고 과일이랑 이 정도 먹거든요 제가 매일 거의 먹는 건데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 것 같은데 여기 시리얼에 블루베리 넣고 플레인 요거트 있잖아요 플레인 요거트 넣고 그리고 견과류 한 봉지 넣고 시리얼은 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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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레이크로 먹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호밀빵 있잖아요 호밀빵에 잼이랑 땅콩잼을 발라 먹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 슈퍼너츠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보면 100% 피넛이거든요 땅콩만으로 만든 거고 특별히 단 것도 없고 짠 것도 없고 그냥 고소한데 먹다보면 깊은 맛이 있냐 그래서 이거 발라먹고 여러분 땅콩 기름이 엄청 좋대요 그리고 이 잼은 설탕 안 들어간 잼이거든요 사실 꼬맹씨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집에 설탕 들어간 잼을 안 먹고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걸 먹어봤는데 이 잼으로 정착했거든요 이것도 이 슈퍼잼이라고 이거는 슈퍼너츠였잖아요 같은 회사에요 근데 여기께 맛도 괜찮은데 되게 건강한 그래서 꼬맹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냥 잼 막 설탕 들어간 거 이거는 조금 입에서 멀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발라먹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늘빵 자주 해 먹거든요 마늘을 은근히 많이 먹어요 제가 요리한 날 치면 마늘 진짜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반 두 숟가락 넣어서 볶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마늘빵을 만들어 먹는데 재료는 간마늘 있잖아요 제가 다른 통에 넣어놨는데 간마늘이랑 그 다음에 올리브유 그리고 단맛은 보통 설탕 아마 넣을 거예요 제 가점에서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꿀을 넣었다가 이제 멜플시럽으로 갈아탔 거든요 꿀이 되게 영양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온에서는 좋은 영양소가 많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꿀은 그냥 뭐 시원한 거나 이렇게 타먹을 때 먹고 자연에서 100% 퓨어한 메이플 시럽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마늘 향이 진짜 많이 나요 저희가 일단 제 가점에서 먹는 마늘빵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늘 엄청 넣고 하는데 마늘도 열에 닿으면 알싸 맛이 좀 사라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꼬맹씨도 그냥 익숙하게 잘 먹는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파슬리 까지 넣어서 간 마늘 올리브유 메이플 시럽 파슬리 이렇게 넣어서 이거 구워 먹거든요 그것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먹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주식 아침은 끝났고 주식은 뭐냐면 일단 밥을 저희 집은 뭐 식구도 적고 막 매일 밥을 해 먹질 않거든요 그래서 냉동밥으로 사이즈별로 담아놔요 이건 제 사이즈예요 남편 건 더 크고 꼬맹씨 건 더 작은 걸로 유리 이런 통에다가 다 쌓아 놓고 먹는데 이 밥은 보시면 오곡 현미 다섯 가지 현미로 돼 있는 쌀이 있거든요 그것만 먹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미밥 베퍼 현미밥을 먹는데 우리 꼬맹씨 보통 어린 친구들은 잡곡밥 6살인가 7살 전까지는 소화를 못 시킨다고 했었는데 4살 때부터 이거 불려서 먹였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퍼 현미밥을 먹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식습관 중에 국이랑 찌개를 집에서 안 끓여 먹어요 염분 섭취 많이 되잖아요 안 먹고 그래서 차라리 외식 때 그런 걸 사먹는 느낌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안 먹고 있다는 거 그나마 찌개를 끓여 먹는다면 청국장 정도는 구 남친님이 좋아해서 한 번씩 끓여 주는 정도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찌개 찜 이런 거를 안 해 먹어요 뭐 먹고 사냐고요 거의 일품으로 많이 해 먹고 밑반찬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직석에서 만들어 먹는 거를 많이 해서 그냥 간단히 먹는 편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염분을 제가 많이 빼고 먹는 거 같아요 닭가슴살 있잖아요 닭가슴살이나 소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소비량이 많지 않아서 이 소세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제가 랩에 싸서 지금 냉동실에서 가져왔거든요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해 놓고 이거는 뭔가 요리하기 전에 일단 뜨거운 물에 한참 담궈두면 기름 엄청 둥둥 떠서 나오거든요 염분도 다 빠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닭가슴살 이렇게 패킹 돼 있는 걸로 오븐에 한 번 이렇게 그릴 돼 있는 거 사거든요 근데 이것도 뜨거운 물에 한참 담궈두면 염분 쫙 빠져서 그렇게 먹어요 심지어 콩나물 같은 거는 콩나물 나물을 소금을 안 넣고 콩나물 처음에 삶을 때 소금 넣고 끝 이 맛인가 내 맛인가 이렇게 먹는 음식도 꽤 많아요 그냥 참기름 이렇게 해서 먹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염분이 빠진 식사를 좀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인데 샐러드를 정말 좋아하고 자주 먹기도 해요 야채 막 듬뿍 먹고 꼬맹씨도 어릴 때부터 먹여 놨더니 엄청 잘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샐러드를 먹을 때 여기에 이런 거 사면 안에 드레싱 들어 있잖아요 드레싱 일단 빼버려요 거기 들어 있는 그 마요네즈 가득한 드레싱을 안 먹고 이게 좀 당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찍어 먹고 부어 먹으면 여러분 진짜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찍어만 먹고 나머지는 제가 집에서 이거 여러분 발사믹이랑 또 올리브 오일이랑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랑 메이플 시럽이랑 후추 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건강하게 드레싱 만들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새콤한데 새콤한 베이스에 살짝 달콤한 정도 올리브유 발사믹 메이플 시럽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이렇게 해서 드레싱 해서 항상 샐러드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 아유 건강하여라 그쵸 해보니까 제가 써보니까 엄청 건강한 식단 매니아였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간식은 뭐 먹나요 간식 저 진짜 초콜릿 같은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단 거 매니아 단 거 좋아하는데 일단은 시리얼 먹을 때 안 먹더라도 이 견과류 한 봉지는 꼭 먹는 거 같아요 먹고 그 다음에 진짜 막 사이에 군것질하고 싶을 때 밤 밤 요런 거 조그만 거 한 봉지 먹을 때 있고 그리고 생강 젤리인데 생강이 10% 넘게 드렸거든요 꼬맹신 배워서 못 먹더라고요 근데 생강 이런 게 일반적으로 마늘 생강 이런 거 면역에 좋고 열을 좀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체 온도가 뭐라 하더라 1도만 높아도 대사량이 엄청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늘 많이 먹고 뭐 생강 좋아하고 이런 식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리고 비타민c 랑 유산균 매일은 아닌데 하루걸로 하루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먹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술안주를 먹는 거 보여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매번 다르긴 한데 지금은 제가 해놨던 게 이거거든요 파프리카 파프리카랑 이런 거 황태채 황태채 이런 거는 맥주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파프리카는 쌈장 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쌈장 이렇게 찍어서 먹고 오이 떨어지지 않게 찍어서 먹고 사실 저희 그냥 기본적으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생야채들 찍어 먹는 거 많이 하거든요 꼬맹씨는 케찹에 찍어 먹고 남편하고 저는 그냥 이런 거 찍어 먹고 그 다음에 양배추 쌈 이런 거 해서 생선 구워서 먹고 이렇게 많이 먹는 거 같아요 제가 계란 구워 먹고 뭐 계란찜에 먹고 이런 거 하는데 술안주는 이런 거를 즐기는 사실 저도 뭐 감자칩 먹고 다 먹어요 근데 그런 게 특별히 당기지 않는 날은 맥주도 마시는데 너무 헤비한 거까지 먹기는 조금 밖에 나가서야 그럴 수 있는데 집에서 먹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려고 저 스스로 노력하고 있었던 비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할 때쯤에 설거지 전에 이거 먹거든요 꼭 무슨 제품 판매하는 거 같아요 이거 그냥 통양파즙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저 이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데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남편은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밸런스 밸런스를 맞추고 하는데 당뇨에도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양파즙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쉽게 매일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양파즙 중에서도 통양파즙 껍질까지 다 해서 만들어진 양파즙인데 제가 이거를 매일 먹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나 이게 다이어트에 좋은 건가 검색을 했더니 아 사람들이 이거 다이어트로 많이 먹더라고요 많이 근데 저는 콜레스테롤 밸런스랑 이런 것 때문에 먹기 시작했는데 이거 먹은 지 꽤 됐어요 이거를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봉투씩 먹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간식으로 먹는 거 누룽지 이거 현미누룽지인데 그러니까 백미에 대한 쓸데없는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햇반을 소지 먹어야 되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100% 현미 햇반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누룽지도 현미누룽지 이것도 100% 현미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떤 과자보다도 맛있다고 제가 장담 뭐 저희가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도 이런 거 들고 가서 먹기도 하고 집에서나 이걸로 누룽지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즐겨 먹고 있어요 저희 식당 공개는 이제 여러분 이 정도였어요 괜찮았나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 과일을 되게 많이 먹는데 요즘 같아서 빠뜨릴 뻔했어요 요즘 같아서는 토마토 광어 토마토도 엄청 좋아하고 토마토도 엄청 좋아하는데 당분 많은 과일도 사실 많잖아요 당분 많은 과일은 좀 적당히 먹고 토마토나 이거는 흑 토마토거든요 토마토 보이시죠 한가득 이렇게 해 놓고 뭐 되게 일하거나 할 때 뭐 입 궁금하고 먹고 싶을 때 이런 거 이렇게 먹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초콜릿 먹고 과자 좋아하고 다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음 나이가 저도 이제 몇 달 있으면 마흔 줄이잖아요 마흔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대사량이 확실히 떨어진 것도 느끼고 그 특별히 너무 당기지 않으면 어 무의식 중에 먹는 것들은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거의 매일을 이런 식으로 먹고 산다는 거 저의 식당 공개였어요 어 그래서 제가 사실 70kg에서 애기 낳고 뭐 복귀하기 전에도 65kg여서 거의 10일 동안 10일 남았는데 예전 몸무이 보다 10kg 쪄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한 일주일 넘게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서 어 진짜 새 모이만큼 먹고 육아와 살림을 엄청 열심히 했더니 어 살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를 실천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이러고 이런 식단으로 계속 쭉 오고 있다는 거 어 되게 먹고 싶은 날은 그냥 먹고 좀 더 많이 움직이거나 산책하거나 쇼핑하거나 많이 걷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제가 엄청 소식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피디님이 저보다 적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먹지만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먹을 때 기본적으로 요런 베이스들로 기본을 채우여 먹고 있다는 거 오늘 영상 어땠어요 유익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본적으로 매일 식습깔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염분 빼고 건강한 거 위주로 좀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슬림해지고 그 다음에 찬 거 많이 마시지 말고 주스 끊고 탄산 당연히 안 되고 뭐 그런 거 한번 해 보세요 요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여름 핫바디로 태어나자고요 그럼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가지 마세요 알겠죠 안녕 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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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